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지식을 날아오르게 만드는 나르다 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교착상태 입니다 교착상태는 뭐 시험에 자주 나오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아주 자주 나오면서 운영체제라는 과목의 아주 기초적인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리를 잘 하셔가지고 교착상태 문제가 나오면 제대로 답을 쓸 수 있게 하는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교착상태라는 이 문제가 나오면 사실 교착상태가 주제가 꽤 큰 편에 해당됩니다 그 이유는 좀 있다가 이제 교착상태 방지기법을 보면 알겠지만 어쨌든 교착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기법들을 쓰느냐를 보면 뭐 뱅커스 알고리즘이나 또는 자원할당 그래프나 웨이트다이나 운더웨이트나 이런 것들이 또 각각 또 시험에 자꾸 출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착상태를 큰 덩어리로 놓고 그런 브랜치들을 각각 공부를 해나가야지만 되겠습니다 교착상태는 데드락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시험에 데드락이라고 한글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두 개 이상의 프로세스가 서로 상대방의 작업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모든 작업이 완료될 수 없는 상태 완료될 수 없다는게 중요한 방점이에요 왜냐하면 교착상태와 유사한 것 중에 기아상태라고 있습니다 기아상태 스타베이션을 말합니다 얘는 상대방의 작업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건 맞아요 맞는데 언젠가는 그 상대방이 끝날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교착상태는 영원히 작업이 끝날 수 없다는 환경이 없는 환경인 거죠 그게 좀 차이가 있어요 교착상태는 다중 프로그램 환경에서 주로 발생하게 되고 상호배정에서 이 원인인 거고요 교착상태 발생 조건 이 네 개 상호배정에 무조건 암기해야 됩니다 암기야 아주 중요합니다 상호배정 교착상태가 발행하는 코프만 교수가 이야기한 네 가지 필요 조건입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이 있어야지만 교착상태가 발생한다 이 중에 하나라도 충독되지 않으면 교착상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해하시겠죠 상호배제 점유대기 비선점 순환대기 상호배제는 프로세스가 공유자원을 한 프로세서만 공유자원을 점유할 수 있는 것을 말해요 상호배제 그 다음에 점유화대기는 하나의 자원을 점유하고 있으면서 다른 프로세스가 사용 중인 자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달라고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점유하고 있으면서 대기하고 있다 그 다음에 한 번 점유된 자원은 해당 프로세스가 존될 때까지 강제로 가져올 수 없는 비선점 구조다 근데 이 프로세스가 무한루프를 돌아요 이러면 영원히 회복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강제로 뺏을 수 없고 점유 대기한 상태이고 자원을 하나만 점유할 수 있고 거기다가 순환대기 구조예요 공유자원을 요구하는 프로세스가 원형 형태로 서로가 서로의 자원을 요구하면서 점유하고 있으면서 상대방의 자원을 요구하는 게 원형 구조로 맞물려 있는 거죠 프로세스 여러 개가 이 순환대기 구조를 판별하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자원할당 그래프라는 놈입니다 자원할당 그래프는 따로 강의를 만들어 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볼까요 상호배제 점유화대기 비선점 순환대기 꼭 관계합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요 교착상태 발생조건을 가지고 교착상태를 관리할 수 있는 기법을 가만히 보면 결국은 예방을 하려고 하면 앞에서 말했던 상호배제 점유대기 비선점 환영대기를 각각 부정하면 되겠죠 부정 그렇죠 각각 부정하게 되면 발생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필요조건이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라도 발생하지 않으면 교착상태에 빠지지 않잖아요 동시에 여러 프로세스가 공유자원을 사용 가능하게 해 준다든지 또는 프로세스 실행 전에 모든 자원을 할당한다든지 실행 전에 그리고 자원을 점유하지 않은 프로세스에게만 좌우 요구권을 부여한다든지 그러면 대기가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비선점 부정 선점 프로세스를 쓰게끔 하면 됩니다 우선순위를 주든지 아니면 에이징을 통해서 그 다음 환영대기 공유자원을 선형구조로 배치하는 거죠 즉 환영대기 구조인 것을 깨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게 환영대기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그래프로 잘 보이게 만든 게 여기 있는 자원할당 그래프라는 거거든요 회피기법 환영대기 상태를 방지 방지입니다 방지 그걸 발견하는 것은 자원할당 그래프고요 방지하기 위하여 자원할 상태를 검사하고 가용자원의 수 할당된 자원의 수 프로세서들의 최대 자원 요구수 어쨌든 이런 정보를 취합을 해서 환영대기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미리 조사를 해서 회피하는 기법이죠 그래서 안전한 상태냐 불안전 즉 안전하지 않은 상태냐를 판단하게 되는 거고 이때 쓰는 알고리즘 두 개 은행과 알고리즘하고 웨이트다이와 운드웨이트가 있습니다 웨이트다이와 운드웨이트는 일종의 환영대기 구조를 선형구조로 바꾸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얘가 자 그래서 은행과 알고리즘하고 웨이트다이와 운드웨이트는 각각을 각각도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자원할당 그래프까지 각각을 제가 다 꿀딱 동영상으로 만들어 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고 바로 은행과 알고리즘 웨이트다이와 운드웨이트 자원할당 그래프까지를 정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교착상태에 대한 한셋이 이제 완성되는 거예요 웬만하게 시험에 나오면 다 대응이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은행과 알고리즘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다익스트라 가지 않은 기법이고 자원을 요구하기 위해 모든 조건을 검사를 해서 충독되면 자원을 할당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은행과 알고리즘의 중요한 키워드는 available, max, location, need 와 같은 구성요소가 있는데 이것도 은행과 알고리즘을 통해서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웨이트다이와 운드웨이트는 타임스탬프 오드링 즉 타임스탬프 우선순서를 우선순위를 이용해서 교착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피하는 기법이고요 그 다음에 발견기법은 교착상태 발생여부 점검 및 교착상태에 있는 프로세서와 자원을 발견하는 거고 그 중에서 원형되기 그죠? 환영되기 환영되기 구조를 발견하기에 아주 용이한 게 자원할당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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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로세스하고 자원간의 프로세스하고 자원간의 관계를 그래프로 표현한 거고 거기에 이제 프로세스하고 자원들은 정점으로 표현되고 그 연결이 이게 할당상태냐 요청상태냐를 간선으로 화살표로 표현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이것도 자원할당 그래프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회복기법은 프로세스를 강제종료시키거나 교차상태에 있는 프로세스를 강제종료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이때 모든 프로세스를 일괄종료하는 방법이 있고 단계적으로 종료하는 방법이 있고 체크포인트를 써서 롤백하는 방법이 있고 또 종료를 아무 프로세스나 만들기 때문에 가장 적은 비용 을 유발시키는 프로세스를 종료해야 되기 때문에 그 프로세스 종료에 따른 비용도 계산해야 되는 이런 알고리즘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교차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자원 하나씩 선점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함께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교차상태를 관리하는 기법은 교차상태가 발생하기 위한 네 가지 필요조건을 해소해 줌으로써 예방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환영대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회피기법이 있어요 원행갈구리점 웨이트다이오 온도웨이트 그 다음에 그 환영대기 조건을 발생하는 즉 교차상태가 있는 프로세스 자원을 발견하는 기법이 바로 대표적으로 쓰는 게 자원할당 그래프라고 있고 교차상태가 일반적으로 빠졌나 안 빠졌나를 발견하는 기법들 중에서도 환영대기를 유독 발견하기 유리하게 만든 게 자원할당 그래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정리가 되시죠 여기서 정리하시면 교차상태에 대한 담론을 기술할 때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